해양은 매우 넓고 복잡해서 어느 한 나라가 해양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laboring 인간이 유명한 유형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과정적인 변화 중이로 인간에 따라서 Special Squat 앗 We took the ocean model It's been wonderful to be able to work cooperatively across the Pacific to talk together and collaborate because, really, we all are connected International friendship is really important to promote science and knowing the people is actually really important thing to make something happen It's an enduring place 이곳은 가족이 정말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학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원생들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파이센스에서 학생을 학생했고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파이센스가 아니었으면 북태평양의 다른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ής은 제가 관계에서 일어날의 비결 방역이 편하도록 알아보고 너때에 갈때는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파이ής은 국가에 대한 기관을 위한 교육 분야 PISCES의 나라의 상태로 영역을 통해서 내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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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을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따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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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지 мир 미파이팬 Guid 세계 세계의 세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mes으로 인해 치료 str장이 되었을던 것입니다 PISCIS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function하는지 비쌌로 만들어내야 하는지 저는 PISCIS 어렸을 때기 때문에 지금의 영적인 지수학을 만났어 한글자막 by 한효정